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아무래도 부패겠죠? 부패로 후두렵 해야겠죠? 아 배고파 안 먹자 뚫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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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구야 어 그라 특성 뭐 찍냐? 그라? 응 굳은 약속 너 아예 뭐냐 퀴 찍어야지 아 개 손해봤는데? 아 이 자식이 야 어 도졌는데? 기다려봐요 아저씨 아저씨 하이 어우 잠시만 나 너무 손해보는데 딜교 라인 좋아질 것 같은데 하이 하이요 아 야 이거 그냥 Q를 안쓰면 안되겠는데? 개발렸는데 뭐야? 왜이렇게 쎄? 너무 센데이 아 하이 아 야 이거 어떻게 이겨? 야 이거 어떻게 이겨? 미드 갱옹은 딴다 나 죽을 것 같은데? 나 죽을 것 같은데? 만약에 안 돼 네 네 오케이 노플 빨리 리콜합시다 인장 사는 게 낫나? 도란을 사는 게 낫나? 도란할 거 같은데? 어 기한 좋네 미는 게 좀 아닌데? 잡았다 죽을 수밖에 없어 뭐야? 우리 레저 먹었다 안 박히는데? 못 끊어 못 끊어 오 예스 킬 주지마 킬 주지마 어 나이스 나이스 없는데 킬 안 줬는데 우리 노플 야 조사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타민아 왜 자꾸 죽어 역시 우리 팀인가 떠서 죽었다 카직스 한 라인만 더 밀자 그냥 여기서 리콜했으면 대박이었는데 쥐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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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리신이다 형 간다 템 나쁘지 않은데 뒤에 아무도 없는데 창직스 나이스 이 있나? 이거 아니야 좀 더 할 것 같긴 한데 나쁘지 나쁘지 않아 텔 102초 쟤네가 먼저 갈 것 같은데 쟤네가 먼저 갈 것 같은데 또 아 아 ////// JO ノ 홈 벽 킬 거기 자 가기 자 그냥 뒤졌죠 야 포옹 존나 바래네 진짜 형 왔어 형 왔어 우후 블루를 주시겠습니까? 내가 잡을게 내꺼야 내꺼 내꺼 났다 큰일 났다 거울로 끌면 제가 잘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큐 이 친구 이 친구 까비 잡아줘 잡아줘 플래시가 있어 아 근데 나 너무 잘하는데 잡을 수 있을까 내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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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이기니까 천천히 하세요 미드 비하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딜 어마어마하네 그냥 핑크 할게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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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풀 노풀 오랏노 와 이 친구 서는 것 봐 2렙 차이에 노풀인데 뒤에 정글로 있나 보다 오케이 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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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텀에 있었네 이 친구 역시 우리 이 친구 나 아닌 것 같아 이리 와 개소리 했는데 아 죽었다 친구 와 테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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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그러면 잘 개잘하고 있는데 저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거 있긴 한데 아 나 이거 애매한 뒤 전력했어? 와우 어 뭐야 미도 올만한데? 나 먹자 빼야 될 것 같은데 타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나 뺐어야 되는데 타 살았으면 됐어 근데 한 명 야 공원총 예라이 아 이걸 풀 써서 날 잡네 뭐해 우리 루이블라 이 템 뭐 가지? 담템 뭐 가지 얘? 뭔 대KP야 야 하늘아 어? 이거 홉총다면 뭐 가냐? 루이블라 안 가르쳐 줄건데 아 아 안 가르쳐 줄건데 쉽 새끼 가라 친구들아 제발 잡자 안 됐다 잡자 아 진짜 이기는데 구웅을 왜 안 써줘? 아 이걸 구웅을 안 써주네 뭐지 이게? 플래시 막아줘 잡았다 미쳤는데 피해봉 또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